길이는 젤키만 하다니까요. 흡수권때문에. 흡수권때문에. 이야. 우와. 대박. 여기 있잖아요. 이빨 옆으로도 나오고. 이거는 딱 뿌리고. 아니다. 좀 더 킨다. 다리 있는 곳인데. 요리도 하나 갖고. 이거는. 그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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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요거 단복 돌려면 되겠는데 내려가 봐야 알긴 한데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몰라요 요거는 좀 웃긴다 바위 위로 들어 얹혔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타고 내려갔겠죠 차라리 그런게 나아 바위 위에 있다 대박이다 아까 밟고 있던 얘기다 이쁘지 그 대신 이 싹대가 이정도면 저거 나갔을 것 같다 오 아까에 딱 흔들거린다 알통이 예술이다 벌써 절반은 나왔어 근데 그 뿌리가 봄뿌리가 아니네요 또 있나 여기 있다 아니다 아뇨 이거 그거 아니 그게 봄뿌리가 아니네요 아 꽃잎 이게 이게 가지고요 이게 봄뿌리네요 여기 한숨 자도 되겠다 한숨 자도 되겠다 500그램도 나오겠다 문해도 되겠다 대박 나왔는데 간만에 하소 해납지도 않은구나 맞으면 저쪽도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는 저기가 더 좋아요 나도 저쪽 손 나오겠네 이라고 살짝 부고 저기가 얼른 더 좋아요 아 이것만 해도 300달만 대박이다 이야 꼼꼼하다 최근 데려가서 체법 큰거 나왔네 저기는 발 섞고 내려가서 가야라 그것도 하솔줄이 아니야? 수만한거? 그것도 감고에 비틀어진거 그건 좀 까늘긴 한데 찾아봐 이 밑에 있어 내가 저기서도 저기서도 잘라 했거든 미끄러지게 미끄러지게 미끄러진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 대신 겁나게 조심해라 너는 체중이 많이 나가서 뻗고 내려가기도 힘들다 굴리면 돼요 굴리면 깃도 하나 생기고 좋아요 아 굉장히 굵은데 밑에 투영만 좋으면 진짜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바위 틈이랑 그래서 어렵다는거지 이거 바위 깰수도 없고 이게 절이 통통한거는 밑에 바위가 빠치니까 둥통해진거 아닌가 더 뻗지 못하고 그런걸 수도 있구요 뒤에 안반지대가 스파이 차있다 어디론가 가꼈지 연장을 안갖고 망치하고 청을 갖고 다녔었는데 끊어야죠 다 봐야지 여기 틈새만 있어 아쉬움이 있겠는데 겁나게 아쉽지 운때가 뚱뚱한데 아 이거 안감하다 아 아깝다 밑도 굉장히 뚱뚱한데 어쩔 수 없어 바위 틈이네 바위 사이로 들어갔는데 이거를 어떻게 켜냐고 아깝다 겁나게 아깝다 겁나게 아깝다 할 수 있는 준비하진다 아깝다 아 아까워 아 아까워 그 천대로 들어간걸 어떻게 자손이라고 번성하는거지 자손 번성하는거지 잘하는거지 다시 티놓을거에요 이거 좀 잘린누나 나오죠 조심해라 거기는 진짜 답이 없다 답이 없다 답이 없다 길이는 제키만 하다니까요 이게 작네 특수구 때문에 좋아 우와 대박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빨 옆으로도 나오고 이거는 딱 뿌리고 아니다 알이 좀 맥힌다 지금 다리, 다리 있는저도 있는데 요리도 하나 갖고 이거는 그게 게요 어봐 그냥 다 캤어 위에 앉아서 저거 뚜껑 정하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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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점점 하자 오 밑에 밑에 이야 오히려 이게 훨씬 나왔네 이게 대박이었네 굽기는 거기서라도 이건 죽기도 좋겠네 얘는 그냥 두셨네 그럼 쟤도 그냥 두셨던 사람은 더 심각하게 그대는 떨어지지만 말아라 거기 한번 봐봐 드물게 보는 작품이다 진짜 드물게 보는게 크기다 여기 와서 들어있어 이게 되게 멀리 가네 여기 와서 알통이 맥혀 그쪽까지 가서 알통이 그쪽까지 가서 알통이 그니까 이거 봐봐 여기까지 이만큼 여기를 계속 내려간다 알통이 이거는 제가 뽑아놨고 그것도 알통이 아니요 잔뿌리만 여기도 잔뿌리는 1m대 여기도 잔뿌리는 1m대 이야 멋쟁이다 이거 어미 자기를 쓰놓고 나온다 왜냐면은 지금 얘하고 쟤하고 동급이잖아 그렇죠 에이 이렇구나 밑에 완전 바위구나 예전애들 보니까 질조올려는 색깔이 겁비도 안돼 깔꺼지질 않네 칼로 깎아 대나무 칼을 이랬는데 안 뿌리고 없어 격울나 바위에 얹히 ot 이렇게 이것도 얹히agt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에이씨, 이게 별로네. 이렇게, 이렇게. 방했네. 이건 만천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계속. 근데 길이로서는. 아이고, 방했어. 아름도 느끼고 이렇게. 아빠는 안 돼. 아름도 여기 있다. 어, 아름도 밑에. 근데 이렇게 해서 엉망한 거야. 이거로 또. 이렇게. 술병으로 갔다. 길이로 갔다. 얼마나 해야 될지. 안전의 마감. 아, 이거 내년에 발견했으면. 대박일 뻔했네. 이게. 1년. 여기서 옆에서 1년이네요. 길이만 엄청 길다. 길이는 1m 넘겠다. 1.5m. 야. 1.5m. 이야. 솜께 대박이야. 아, 미쳤어. 이거. 기대 못 미쳤고. 저거는 진짜 바위 때문에. 벨이 있고. 이거. 중간 게 제일. 나은데. 이거. 일단 그려졌으면. 창문에 물을. 근데. 저 바위로 못 깨잖아요. 그렇다고 차감기가 없네.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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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근데 여기로 있잖아. 내도. 남아있잖아. 그럼 저거 내도는 어디지? 어디서 내도? 아, 내도요? 그치, 내도가 오는 건데. 어디서 나오는데 두지 그게? 아이고 아이고 그가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 꿈을 또 만날 수 있는 곳이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그의 길을 찾고 이곳은 우리는 이끌어요 이렇게 이끌어 이끌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